하면 되요 네 쬐꼰 하면 티엥한 뭐예요? 아이, 아이, 줄, child 예예 쬐꼰 아이 한국어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아이하고 아이 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 알아요 들? 들 알아요 들? 들은 티엥뱃에서 이거 하고 비슷할 거예요 여러 개 예를 들어서 학생들 뉴의 혁신 하면 학생들 이렇게 많이 하세요 베 하면 베? 베아 베이비 티엥한 아이는 쬐꼰이 아니고 아기예요 아기 아기 또는 아기, 애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아기, 애기 이렇게 하는데 애기, 애기, 아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가 표준할 거예요 아기 아이하고 아기하고 달라요 아기에서 조금 나이 먹으면 아이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든 어린이든 어린이는 아마 아이 쪽 여기에 속해요 쬐꼰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어린이는 아기는 어린이라고 안 해요 어린이는 보통 아이 청소년 소년 청소년 띠우니 뭐예요? 띠우니 띠우니라 젊은이 청년 네 청년 청년 젊은이 젊은이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다 젊다 알아요? 젊다 어리다 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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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이. 이것도 아기 정도로 보면 되요. 아까 배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요. 욕제 뭐예요? 욕제 아기 꼭나 제껀, 제껀, 아이. 이것도 아이 정도 보면 되요. 욕제 아이. 손잇. 손잇 또는 아이. 아냐, 이거는 아기라고 봐야 돼요. 토들러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니까 아기 정도로 봐야 돼요. 아이 보기는 좀 그래. 여배. 여배는 적다. 작은 아이인데, 작은 아이, 여기도 아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백아이. 백아이. 딸. 꼰따이. 백아이. 딸. 딸. 영어식으로 하면 소녀인데, 뭐 딸 할 수도 있겠죠. 여자아이. 여자아이. 아들. 소년. 소년. 아들. 남자아이. 유중. 뭐예요? 유중. 육. 육가. 융. 육가. 육가. 네? 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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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육가. 유중. 육가. 네. 육가. 아인 comes first. 네요! 스 produk. 경호가 여기pen 흥고 많아요. 네. 그들은 무슨 세상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편축하고 무거워 caused medication. 네요. being an infant such a gaz disinfecting. 보통 자 또 모 매테조의 순간 세계에 대해서... 순간 뭐예요? 주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자 또 모? 열려 있다 보통? 아이들은 뺏고 주변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 아주 궁금해한다 다음 배 mới 신 중간 수 참석 특별히 많은 사람 배 mới 신 중간 수 참석 특별히 많은 사람 배 mới 하면... 배 새로운이죠? 배 새 아기 배 새 아기 배 mới 신 중 보통 간 수 참석 뭐예요? 참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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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가요? 관심이 필요한가요? 네 참석 지원 아 지원 아 지원 특별한 지원 큰 사람들로부터 네 네 약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요 새로 태어난 아이 모이신 하면 새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신? 모이신 모이신 응 새로 태어난 태어나다 모이신 신생아 신생아 새로 태어난 아기 네 신생아 매 모이신 신생아 새로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라고 그래요 네 다음이요 태어난 아기 태어난은 .. 태어난이 네 ㅇ.. 시현아 시작 내가 특검한 곳은 다행히 그곳에 의해서 모든 것들의 새로운 것들, 모든 것들이 모든 것과 함께 중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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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땅의 모든 것과 함께 중땅 중땅은 상호작용 중땅 상호작용 그 다음에 중땅은 중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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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모이중의 환경이고, 중탁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작용, 중탁 상호작용, 중탁 상호작용, 환경, 모이중 중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Đứa trẻ cần được bảo vệ và nuôi dưỡng công cách để phát triển toàn diện. 아이들은 필요해요. 보호하고 보호되고 유중 양육하다. 밖에서 발전하고 도대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보호와 양육이 필요합니다. 수행한 한 번 더 해볼게요. 아이들은 주변 세상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주변 세상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호기심이 많습니다. 주변 세상은 매우 매우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은 뭐예요? 궁금한 거? 호기심은 고마워입니다. 고마워. 아, 고마워. 네, 네, 고마워. 기억났어요. 고고고모, 고모, 베, 대조의 순간, 대조의 순간. 대상에 대해. 네, 갓 태어난 아기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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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린이들은... 어린이 아닌데 이거. 젊은이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젊은이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젊은이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젊은이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영유아는 주변 환경과 상요 작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는 엠베 엠베가 청관ав의 송관 영어는 뚱딱 뚱딱 아아 모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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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딱 남쪽 뚱딱 모이충 순간 아이들은 적절하게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적절하게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주채 주채야 아 산 바호 바호 보호 바호에 바 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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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되어 파티엔 유중 적절하게 파티엔 적절하게 파티엔 소환지엔 유중 유중 파티엔 포안지엔 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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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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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떤 이름을 생각해봤니? 아직은 그렇지 않아. 하지만 것 같이 들려온 이름을 고민 중이야. 너는? 나는 항상 전통적인 이름을 좋아해왔지만 제안은 받고 있어. 전통적인 그림은 특별한 매력이 있어. 그렇지 하지만 독특한 음설도 감색하는 건 재미있어. 정말 그래. 각 아이는 독특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도 그것을 반영해야 해. 정말 그래. 언젠가는 부모로 저희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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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당연히 저는 정말 놀라운 날이 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안은 각 작전 로이 모이쥬 제 대답 비행기 및 택구와 혹 공개는 반안 유도 네, 트윙베스로 내용 한번 볼게요 자오벤 안녕, 너는 다 승리 랜 베꼬 통 아이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 또한 네, 아이를 받고 싶다는 생각해보았어 네, 지니엘로이 맞아요 발음? 네 맞아요 네, 지니엘로이, 이거 뭐예요? 지니엘로이? 루인도이나, 근유나, of course, of course 아,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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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도인이, 도인이야, 세닷, 정말,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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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멋질 거라고 생각해 네, 이건 뭐 꾹궁 짜이관, 그리고 뭐 꾹궁 또한 짜이관 뭐예요? 꾹궁, 꾹궁가 작은 아이가 아, 작은 아이가 짜이관 있으면? 짜이관랑 또 돌아다 아니면? 아아, 짜이관 아이가 다니면 아주 멋질 거라고 생각해 또 동의? 나도 그래 동의해, 맞아 저흥만 나이, 예엠, 그니엠, 네엠 네엠, 그니엠, 네엠, 그니엠, 그니엠의 서운 고맙이오 네나엠, 그니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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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엠 네엠, 그니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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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엠 망은 희망하는 것, 바라는 거에요? 망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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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행복을 줘요. 가져오다. 망라이. 웃음. 웃음 소리. 우리 생활에 웃음이 되어줄 거야. 완전 그래. 네, 분장. 특공 너는 중고태 남상랭이에요. 특공 정말 홍요? 뭐에요? 정... 홍고지한테는 뭐에요? 아름다운 상황이니 빛을 준다? 아, 어두운 상황이지만 빛나는 날을 줄 수 있어 부정문같은데 홍...이지만 이런거에요 능가에 우 암얏 하면은 어두운거 아녜요 어두운거 아녜요 밖에 만들어진거에요 어두운 날 어두운 날이지만 빛을 더 줄 수 있어 아이가 있으면 너 이름이 무어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아이 이름 생각해봤어 맞아요 아 네 네 네 이름이 간단히 좋아 좋아 아니 아직 하지만 또이다 수인이 고려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바이아 칼텐 제충 제충 귀여운 이름이 아 귀엽다 네 귀여운 이름에 대해서 생각 중이야 권 반티사오 항상 전통적 제안은 받은 받고 제안 받고 있어 아 네 네 네 그 제안이 뭐에요 그러면 여기서 능돌 제안 제안 제안은 받다 받고 있어 아 오케이 전통적인 이름들은 특별히 의미가 있어 스쿼트 랭 능 하지만 뚜념 능 로전 독다우 특별히 아주 흥미있는 특별한 로전 이름들 의미 의미를 가져 뚜념 제안을 받고 있어 전통적인 이름들은 딱된 주인통 스쿼트 랭 랭 랭 랭 랭 랭 랭 더 좋은 용 하시기만 뚜념 뭐예요? 뚜념 찬, 아, không, 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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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매력이 있어. 이 때문에 그들의 이름 또한 반영해.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니까 특별한 매력이 있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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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정말 맞아. 아직은 기다려. 저희는 경험이예요. 경험이예요. 네, 네, 네. 뷔과 백람 참에 목 나이 나와도 그런 날들이 엄마가 부모가 되길 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경험하길 기다리고 있어. 네, 네. 략이란 단어 발음인데 한번 발음 해볼래요?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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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생략. 절약 이런 말 있어요.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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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부터 볼게요. 잠깐만. 이거는 조금 잘못됐어요. 략이 안 나와서. 이거 아니고. 티엥백 먼저 볼게요. 그럼.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략이 안 나와서. 략이 안 나와서. 략이 안 나와서. 략이 안 나와서. 티엥백 읽어주실래요? 문장. 강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낭종자의 기간입니다. 동안. 아주 빠른 강한 발전을 하는 기간 중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티엥백. 티엥백. 커확. 략이 안 나와서. 네, 네. 티엥백 뜻 알아요? 티엥한? 티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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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엥백. 티엥봉 아마 이거 프로스펙트는 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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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엥봉. 발전하다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로스펙트. 프로스펙트. 포 호이 년옙. 그 기회죠. 년옙은 직업. 년옙? 뭐. 경력. 경력. 경력의 기회가. 오다이. 아주 발전하고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포 호이. 경력. 경력. 요즘에 여기. 오다이. 여기에서의 경력 기회는. 고 호이. 기회가 더 많아요. 그 전망. 아주 전망적인 기회가 많아요. 호이가 기회 아니에요? 고 호이. 기회. 기회입니다. 네, 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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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 deployment. 이 계획을 펼쳐야만 해요. 이 계획을. 이 계획. 이 계획. 이 계획. 이 계획. 일찍. 깡톡. 깡톡. 더 좋게.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곧. 이거니까. 깡. 쏭. 깡. 아. 깡깡. 그때 했었죠.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빠를수록 좋아. 이거죠. 쏭. 빠를수록 좋다. 깡쏭깡톡. 깡쏭깡톡. 깡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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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하면 할수록 이런 뜻이었어요. 그때. 깡쏭깡. 깡쏭깡톡. 깡쏭.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 계획을 전개하는 것이 빨리 가능한 빨리 하면 할수록 필요합니다. 배고ля서 듣자. 그 다음에. Three vind licks. 압 Elliott. 잠깐만. 이거. 이것도 아닌데. 아. 이거 안나왔어요. 려고 안났어. 이건 전망이고. 그냥 넘어 갈게요. 개인이. 봐야죠. 핫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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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핫쏭. 하다의 명사형이에요. 먹다, 먹기, 보다, 보기, 듣다, 듣기, 하다, 하기, 열다, 열기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어에서. 그래서 이거 두 원투 할 때 동투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먹다, 동사예요. 그런데 먹기 하면 두 원투,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중요해요. 운동하다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 해요. 저도 Еще 같은 문과 길에서, 저는 운동하자마자. 운동하자마자. 운동하기 전에 운동하는지Co , 운동하는지ь고. 건강한지조사입니다. 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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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고 스트레칭. 요리하다. 요리하기. 이렇게 되는거에요. 요리하다. 요리하기. 요리하기가 취미입니다. 나왕라 소식 구아 도입.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탱벳은 뭐였더라? 나왕라 모베 관척. 아홀라 모베 관척네. 쇽기 탑쇽쇽 엔카파이 쇽포. 나왕라 모쏘틱 구아 도입. 그리고 티엔베 콩은 이거 제가 뭐 때문에 콩 했냐면 물어볼 때 패션에서 콩 하잖아요. 또이 콩디 콩디 람 나잉니 나는 아 나잉니 쉬는 쉴 거야. 맞아요. 일하러 가지 않아. 나잉니는 휴일이죠. 휴일에 일하러 가지 않아. 네. 그는 채소를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 네네. 맞아요. 그는 채소를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 네네. 맞아요. 그녀는 영화 보러 가길 원하지 않아. 네. 근데 이거 콩은 부정인데 이것 때문에 찾은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찾았어요. 콩. 물어볼 때. 왜 콩을 써요? 파이사오. 패션에 문장에 방콕 홍홍디 쿵 홍 이렇게. 티엔베 덕콩 홍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티엔베 덕콩 홍 이거 쓰는 거예요. 티엔베 덕콩 홍 이렇게 하세요. 아, 패션. 패션. 네. 고호이 고호이. 한국 홍몽디 쿵 함께 가길 원하지 않니? 너는 함께 가길 원하지 않아? 한국 홍몽디 쿵 함께 가길 원하지 않아? 한국 홍몽디 쿵 함께 가길 원하지 않아? 가길 원하지 않아? 가길 원하지 않아?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아? 이렇게 티엔베 덕콩은 이거예요. 너도 같이 가고 싶지 않니? 같이 가고 싶지 않니? 그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 참여하다. 참여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콩은 의미 없죠? 홍콩이야. 그냥 물어보는 거죠. 홍콩이야. 뒤에 꺼. 앞에는 의미 있어요. 아니다. 안니? 이렇게. 모르니? 홍빈? 뒤에 콩은 그냥 패션.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해요. 목분 남았어요. 수고했어요. 네. 네. 땀빼. 아니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